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불렀나 했네 비싼 밥이라도 사주려고 불렀나 했더니 기다려야 해 아리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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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 김영희씨 안돼요 김방 감동이야 판매한 김영희라는 콘텐츠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에 찾아가서 그 기업을 영희씨가 체험도 해보고 판매도 도와주면서 기업의 성장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채널이고 요즘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괜찮네 그게 사실 대기업 물론 좋지 근데 광고가 어마어마하니까 이게 안 살 수가 없잖아 거기는 당연히 눈에 띄니까 근데 또 이제 그 결혼을 많이 뒤져봐요 인스타 공부하는 사람들 제품들도 뜨잖아 근데 괜찮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면은 괜찮다 물론 이게 여전히 kijken 대기업바랍니다 이거 그게 좀 탈이 빠지신 것 같은데 다이어트 중이에요 급니까요 많이 좀 드셔야 돼가지고 당분간 이제 먹는걸로 식품 쪽이에요 네 식품 쪽 요 촬영 답변을 때 앞뒤로 많이 굶으면 되기 때문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 지인들의 조언 같은 건 없었는지 제 주변에는 유튜브 성공한 저 인생이 바뀐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막 그 같이 코미디하던 후배들도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 그 낄낄 사회 애들. 그 다음에 피식 대학. 피식 대학만 해도 저랑 스탠드업 코미디하면서 개가 밥 사주고. 근데 갑자기 막 패션부터 달라지고. 네 연락도 끊기고. 그래서 우리도 판매를 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오프라인에서. 요즘 핫한. 네이버 엔라이브라고. 그날 그러면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죠. 2박 3일 촬영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안 돼요. 저는 이제 쇠신부라 외박이 좀 힘듭니다. 하지만 그 시국이 좀 좋아져서 미국 볼록해. 판매 수익금 일부를 이제. 어느 기부에? 아직 계획 안 잡았어요? 혹시 뭐 생각하시는. 네 기존하시다가 영희 씨가 잘 아시니까. 유기견이지. 일단 처음에는 이제 봉사에. 꽂혀가지고. 유기견 봉사를 시작으로. 두꺼 노인들. 구아원부터. 많이 했었는데. 나머지는 직접 뵙는 것보다는. 이제 기부를 하거나. 후원을 해드리고. 유기견 봉사 같은 경우는. 그냥 몸으로. 뛰면서. 사실 이게 하다보니까. 기부나 봉사가. 내가 얻는 게 더 많은 거야. 그래서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초반에는. 소설의 ATPB 같은 게 보거든요. 와 좋다. 배운 사람이네. 하하하하. 황금이 입양은 이제 어떻게. 저에 있어서 이제. 입양은 이제 그만이었어요. 왜냐면. 황금이 외에도 여섯 마리의. 지금 강아지가. 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찰나. SNS에. 파양된 게. 딱 기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내가. 데려와야겠다. 그래서. 임시보호를 하고 있는 분께. 찾아. 스케줄 끝나고. 바로. 데리고. 왔죠. 판매를 몇 번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저 거의 이제 식품 쪽이었던 것 같고. 가전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유상모 선배나. 이렇게 판매 쪽으로. 질출을 하신 분들을 보면. 그 팬들 확보가 중요하더라고요. 나를 믿고 사는 분들. 결국 나를 따라다니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분들이. 모아질 때까지는. 아직 조금. 판매가 대박이 날 겁니다. 까지는 얘기를 못 드리지만. 확실히 저는. 판매 쪽으로는. 자신이 있어요. 이 홍보하고. 떠드는 거 있죠. 너는. 그러면 이제. 판매에 대한 노하우나. 따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스킬. 진정성이. 말을. 유튜브다 보니까 또 말을. 어 왜 뭐. 속이고 싶지 않고. 뭔가 내가 느끼는 그대로. 살고 싶고. 사세요. 사세요.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쇼호스트가. 너무 열심히 한다 해도. 나한테 필요한 걸 사잖아요. 필요한 분들만 사라고. 네. 그런 것들. 안녕하세요. 판매한 김영희 구독자님들. 앞으로 판매한 김영희는. 제가. 믿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기업들만 갈 겁니다. 우리 대표님들도 만나고. 제가 알기로. 그냥 물건만 딱. 소개하는 게 아니라. 공정. 다 살펴보고. 제가 판매도 열심히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막. 사세요. 사세요. 가 아닙니다. 제가. 재밌게 볼 거 보시고. 또. 그 기업들의 제품들도. 관심을 한 번씩 가져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열심히. 전국 방광곡곡을 뛰어다닐 테니까. 한번 믿고.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să,